아 여러분들 아 나 진짜 떨린다 9시 딱 되면 고정 댓글 바로 올라갑니다 1분 남았어요 어대한 어대한 신나는 노래 자 빨리 열어놓으세요 9시입니다 큰 거 와요 큰 거 와요 자 자 자 큰 거 옵니다 10 자 고정 댓글 고정 댓글 올렸어요 고정 댓글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한동훈 아싸 성공 종이치 성공 종이치 성공 성공했습니다 고정 댓글 보이시죠 저는 성공했어요 보내신 분 보냈다고 올리세요 농협이에 농협 농협 맞습니다 농협 301 0352 943081 빨리 끝내야되요 돈이 안들어간다 하면 바로 말해주세요 그럼 꽉찬거에요 화면에도 띄워드렸습니다 자 무조건 5분컷 아직 2분 됐어요 꽉찰때까지 저한테는 안해도 됩니다 모든걸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화력집중 부탁드립니다 띄워놨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SNS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가자 드가자 잇챱 완료하신 분들 계속 완료했다고 올리세요 분위기 만드세요 신나는 노래 동훈이 형에게 도움된다 우리가 보낸 분자금으로 이재명 떼려잡고 원희룡 떼려잡고 조국 떼려잡고 문재인 떼려잡고 김정숙 떼려잡고 윤석열 때 아니 윤석열 안돼 윤석열 보호하고 한동훈이 다 해낸다 자 4분 일단 10분안에만 끝내면 역대급 맞습니다 전세계에서 트럼프이어가지고 화면에 띄워놨어요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사 됩니다 여러분들 입금 완료하신 분들 진짜 나중에 유공자 되시면 자 어느 순간 입금이 안된다 바로 알려주세요 심장이 두근두근한다 아이가? 길을 쓰고 오를 수 있어요 진짜 이런거 아직 됩니다 가짜주스 올리지 마세요 아직 됩니다 한동훈 대한민국 구월 마지막 영웅이에요 그건 맞는 팩트에요 여기 한동훈팬만 다 모여있네 10시에 비정발표에 있는데 원희룡 지휘자들은 오늘 요양병원에서 이제 외출증이 안나왔나봐요 네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전 뭐 보내는 분도 없지만 그 혹시나 이쪽에 다 화력을 지원해주세요 진짜 드립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직 안 막혔습니다 동우이연한테 화력집중 부탁드립니다 아직 7분밖에 안됐어요 아직 7분밖에 안됐어요 아직 7분밖에 안됐어요 아직 7분밖에 안됐어요 신나는 모발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구해야 되는 네 입금 완료 올리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와 함께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님 지금 경호원도 못쓰고 있었는데 계속 분위기 만들어 주세요 고정 댓글에도 있고 화면에도 띄워놨습니다 최단기간 아직 그 최단기간 가능한 상황이에요 아직 충분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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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집중 부탁합니다 오로지 한동훈한테만 오로지 한동훈한테 화력집중 부탁드립니다 마감됐습니다 마감됐습니다 여러분들 9분 8분 40초 마감됐다고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마감 완료 마감됐습니다 마감됐습니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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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습니다 1500명 1500명 우리가 해냈어요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해내셨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길 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자 일단 빨리 차 세우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해냈다 1등이다 1등 대한민국 1등 한동훈이다 8분 50초 기록입니다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오늘 비와가지고 차가 막혀가지고 차에서라도 방송을 켰는데 그러길 잘했네 기록이 너무 중요하거든 세상은 기록만 남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지나고 나면 다 기록이에요 경사입니다 경사 우리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세웠어요 아 드디어 주차장 찾았다 정치인 역대급 기록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8분 40초 웃기다 여보세요 한동훈 위원장님 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후원금 모금 시작 오늘 오전 9시 10분도 안 돼가지고 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후원금 모금이 마감되었습니다 와 셔터 바로 닫아 셔터 바로 닫아버렸어 와 좀 대박이다